담배가 있으면 하나만 줄래요? 마지막으로 한 대 피울까 했어요. 담배 끊으면 좋을 거 없잖아요. 한다. 안 한다. 한다. 안 한다. 정규 형! 나도 그쪽 누군지 아는데요. 오늘 여기 나올 줄 몰랐어요, 진짜. 여기 계셔서 보답해요. 가셔서 장사하셔야죠. 취소하세요. 뭘 취소해요? 그쪽이 나로 사러 갔어요? 뭘 한다고? 요즘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간대요? 제 말은 네... 한글자막 by 한효정